2020년 3월 20일 2020년 3월 20일 2020년 3월 20일 2021년 3월 21일 2020년 3월 21일 2020년 3월 23일 2020년 3월 21일 안녕하세여 다임원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밀착 드리겠습니다. 손 인사 부탁드려요. 손흥사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까요? 오른쪽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 가운데 보고 하트하트 시선 맞춰서 왼쪽 보라트 부탁드려요 보라트 꽃받침 할까요? 다이몬 포인트 하고 동작 좀 보여주세요 다이몬 새해니까 팬들한테 새해 인사 부탁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먼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는 다이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재밌게 기다려주세요 티티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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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